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장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월요일 내에 하나님의 군대 성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자신의 신앙을 위주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군대 성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구정을 맞아서 또 여러가지 바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정 때문에 오가는 발걸음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정을 통하여 얻은 세력들이 텀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것을 잘 감당하고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군대가 찬양하며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기독교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또 이 모임을 주관하는 최순영 목사님 영육간의 강근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손찬한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덫는 우리에게 덫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감으로 받아주시옵고 예배 시정을 주저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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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